피우바이트만 찍어야 되나봐 아래층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래층 가서 피우바이트만 한게 있긴하지 지금 잡고 이거 고거 잡았으면 이제 아래가서 잡고 확실히 후방에 좀 좋네요 얘가 딜이 나오니까 좀 할만하구만 좀 잡으러 가야지 슬슬 이 돌고 보라색 누가 먹었을라나 어 있네요 여기 팀이 전반적으로 안 도는구만 이걸 적금 꺼거든요 이게 적 정글 돌고 계신다고 적 정글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괜찮네 나이스 이리와 베티인데 여기 있다 오우 잡았어요 죽은거 맞나? 뭐야 무슨 특수 기술 썼나? 빠져나가는 스킬 있나보네 어이구 어이구 기어배쓰 아 패시그가 부활이에요? 아 너무한데 이거? 사기다 좀 사기다 좀 아 사나이스 다 쳤어 안 돼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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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잡았나보네 와 딜 진짜 세다 시그널 제가 한 캐릭이 시그널이거든요 어 얄짤 없네요 이거 캐릭이 봤으면 안다 그냥 재사용 깨기 중 싸워볼까 한번 왔다 적어라 스톰 점점 캐릭터이 손에 있네요 네 확실히 좋은데 이 캐릭터 스턴이 있어가지고 나만 묻지마 딜을 할 수 있어요 그 점 참 괜찮네 이뻐 오케이 파 나이스 아 컨트롤 못 올랐습니다 지금 기여 저거 미력감에 잡아 볼까요? 빌 더 쎄졌으니까 이제 잡티는 소라입니다 쏘같고 거의 지금 학살 수준 요거는 누가 잡았네요. 내려가 만날 수도 있겠다 여기. 위의 라인 밀었고. 위의 라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었거든요 여기가. 여기 빛 라인이라. 염자 부시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미게나르타 나오고. 그렇고. 아아아아. 좋아요. 엄청 세. 어 재밌네 이거. 확실히 셉니다. 추가 엄청 세네. 방금 이거 뿅쓰는거. 아 이거 기절하네 그냥. 팍 밀어놓고. 뭐야 이거. 아잇. 하하하. 앞구르기 했네요. 앞구르기. 아아. 세상에. 앞구르기 해버렸네 실수로. 그 다음에 뭐 찍지. 치명신발 찍어가겠다. 치명신발 찍고. 생명력 흡수를 제일 마지막에 찍어야겠구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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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나갔고. 가자. 아아. 아 그래. 왠지 저거 나갈거 같더라. 나 씰이 나갈거 같았어 저거. 지금 버프가 몇분이지? 승략자. 먹고. 3분정도. 아. 이 벼락 떨어지는거. 스태틱. 잘 나네. 아따. 오늘 이거 끝나면. 매니저 그. 인원수 늘릴게요. 깜빡했습니다. 미안해요. 롬호판 좀 치열하네. 게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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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살. 왔다 이거. 아 구아. corros. 딜, 딜 미쳤어. 봤어요? 전 쏘고 죽습니다. asp. 폭 폭 폭 폭 폭 justify. ㅋㅋㅋㅋ 거의 기절 최소 이런. 여유. 지 turned out. eyed. 이 자유 icat. 하.... 탐! 횡수 스콜이라 저격쓰면 피할 수가 없어 맞추기만 잘 맞추면 여기서 저격쓰고 있습니다 맞자고 자 일로와요 너님들 이제 아플걸? 한 방당 4,500씩 들어가는데 오! 스턴 걸려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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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스턴 거는구나 왜 이렇게 치고 들어오나 했는데 처음에 한 방에 당했네요 레벨이 17이어도 시그널은 물몽이라 잘 죽는 것 같습니다 자 무게 8킬 4대스 1 러쉬 하아 박살이 힝커랑 딜러 두 명입니까? 음 일단 다음번에 하죠 요거 요거 하고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밥 시간이 벌써 9시네 밥 먹은 시간 내가 지나쳤구나 그래도 슈아님 이거 해갖고 좋네 다음번에 같이 해요 이거 적당하면 좋지 무치기 갑니다 침작채 한번 더 잡고 싶다 무치기 거의 보니깐 게임 끝내려는 것 같은데 그냥 난 이걸 더 먹고 끝내야지 음? 누가 먹었네 재사용 떼기 중 이 놈이 먹었구만 누가 먹었나 했네 죽어 밤이 나의 먹잇감을 네가 노려 내 꼴을 저놈이 다 빨고 있었네 혼자 리핑하면서 어이씨 안되겠는데 게임 끝났네요 뭔가 좀 쉽게 끝나버렸네요 이번 판은 감사합니다 이 하이퍼 경험치도 뭔가 좀 스탯에 영향이 있나 경험치가 스탯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경비 시그널 사야겠구나 야 이 전용 전용 아이템이 좋은게 많네 탄암 최대 보유수 1 증가래 최고다 무조건 꾀하겠다 장이신구 시야 와드 강화 와드가 있어? 와드가 있네요 이거는 서포터용이네 딱 봐도 집중시간 1초 감소 재밌는거 많다 네 와드도 있어요 그렇겠네 보통 그 미게나르트도 괜찮은데 와드 미게는 그거 쓰려나 보호막 전 보호막 쓰고 있으니까 세팅에 시그널로 가서 시그널도 이거 편집 다시 다해야겠구나 플라즈마 머신건 플라즈마 머신건 스킬 강화 확실히 이게 좋긴하지 처음에 1000원 들어가? 스케닝 저것도 써야될거고 플라즈마 응축탄 이게 너무 빼박인거 같아요 탄환 최대 보유수가 1 증가한데 무조건 이거 먼저 찍어야 되는거 아니야? 공격이 10, 10 올라가고 15, 15, 25 조금 애매하네 아니면 머신건 먼저 하는게 날라나? 머신건 피유브라나 일단 찍어야 될거고 그 다음에 탄압 넣고 탄환 다음에 용사례자 이거 아 여기 있구나 갈키 어딨냐 갈키 여기 있다 미니언 및 몬스터 처치시 20골드 추가 획득 이게 너무 좋은거 같아요 전 이거 하나 해야겠어요 이거 하나 하고 최대 생명력 만화 재생 30초마다 다음 효과 연구 발생 0, 3, 방, 3 증가 주술서랑 용사례자 아니구나 이거 다음에 레드링이었지 레드링 용사례자 그 다음 전투분석 두론 주변 1000% 1000% 아니 1000 범인의 아군에게 공격력 생명력 흡수 증가 저거 말고 나는 플라즈마 응투탄 찍어야지 마지막에 뭐가더라 이거 다음에 한개 더 썼는데 이거 말고 아 탱크탑 롤러 부츠 이거다 신발 제일 늦게 가야 되는데 이러면 큰 문제는 없을라나 어떻게 보자 이렇게 가야겠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영구적으로 공격력이랑 방어력 올라가서 최대 생명력 증가하고 최대 생명력이랑 만화 증가하네 이건 뺄까 빼자 얘 시그널 자체가 일단 원델이니까 세명력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저거 대신에 넣을만한게 그럼 흡혈 그럼 플라즈마 머신건을 올리자 요걸로 가겠습니다 머신건으로 생흡을 하고 방어력 무시붙이고 이건 괜찮은 것 같아 깔끔하네 마음에 듭니다 이런 놈은 뭐 좋은 것 같아요 저 일단 녹화 종료하고 밥 먹고 오겠습니다 다녀와서 뵐게요 이따 봐요